네야, 여부다. 뭘 피해서 왔느냐? 트롤이요. 넌 트롤이 아니니? 길다가 트롤이 돼? 그래, 좋은 소식은 아니지. 트롤로 변하니까 산을 통째로 늘 수도 있겠어요! 트롤 아이가 인간이 돼서 힐다 대신 온 거라고요! 정답! 그거 쌍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! 힐다를 되돌리는 주문 같은 거 없어? 내가 할 순 있지만 네가 먼저 남의 해명까지 도와줄 수 있겠느냐? 채식주의자를 위한 건 없을까요? 어, 고마워요. 그래, 네이플 뜯어먹어도 난 괜찮아. 네가 여기 있는 나무, 저 트롤이 너희 엄마다. 그냥 계속 힐다를 찾을 걸 그랬어. 여기 정말 굉장한 것 같아요. 왜 이 산에 머무는지 궁금하지는 않느냐? 우릴 반기는 사람 하나 없는데. 이게 뭐죠? 귀, 귀로 들리진 않고 느낌만 와요. 우리 모두 느끼지. 우릴 자꾸 도시로 불러. 너희 엔터가 누워. 고맙습니다. 저 하늘은 왕 Kevin Mitr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